음악 오늘은 두역 어린이학교의 29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저의 생각과 또 분명한 주제로 좀 설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고 나아가서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현실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현실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씨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라는 책이에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것이 저의 생각과 또 제가 간절히 늘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목이기 때문에 이 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이 교회가 우리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공동체라고요 그런데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의 고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교회만큼 좋은 공동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저를 받아주셨냐면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는 교회가 어머니 품이었고 교회가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모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권사님들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 볼 때는 조금 그렇게 생겼지만 그때는 귀여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시는지 비웃으며 건강에 안 좋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만날 때마다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알수록 나의 고민,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참 분들이 이렇게 볼 때 갈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어떻더라 장로님이 어떻더라 아이 선생님들이 어떻더라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교회 다니래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안에 굉장한 많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이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어주고 어느 날 목사가 되어져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 말씀을 딱 치시는데요 제가 교회를 가지고선 LA에 있을 때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요 제 마음에 이 교회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에요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힘든 거에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이서 4장 7절을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저희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에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저에게 쏟아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몸된 지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제 마음에 영적인 문득병자와 같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직업적인 목사가 되어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교회에 대하고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순뿌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치유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저는 늘상 말씀드려요 잘하다가 싸우지 말고 못해도 괜찮으니까 싸우지만 말아 천천히 가도 되니까 조금 늦게 가도 되니까 서로 행복하게 서로 기쁘게 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뉴욕 어린이 학교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요 저는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린이 학교의 단임 목사가 되어지고 한 번도 이 기도는 잊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단임 목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 엘리야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냐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소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는 곳이 교회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때 내 교회를 세우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뚜렷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을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너희 어린 양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왜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니까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주위 사람들이 어린 양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하지 마시고 어린 양 교회요 갈등하지 마시고 어린 양 교회 무슨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떨지 마세요 어린 양 교회 하면 무슨 교회 어린 양 교회 아이짖아 힘이 깨요 어린 양 교회 할렐루야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생각이 들어하기 전에 부흥이라는 게 무엇인가 초대교회에 분명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에 일어났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운동 그게 부흥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운동 그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흥이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교회만 이렇습니까?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삶이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또한 여러 가지로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살고 돈만 바라보고 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다 실패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응을 경험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무능했던 사람이 다시 유능에게 지겨워 또한 무력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거의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부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부응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우리 소유롬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장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두 번째로 가고 싶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바로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였다고 신앙잡지 풀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잡지가 있습니다 그 발행인이 조디아티 목사님은 현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로 나눴요 자 뭐가 살아있는 교회고 뭐가 죽은 교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육시설 주차장 등 공간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저희 교회는 주차장을 염려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러운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사업에 활발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활동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로 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위에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다면 죽어가는 교회는 한가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 들갑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누여 어린이 학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여 죽어있는 교회여 속으로 대답 속으로 지금 살아있는 교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교회 초대교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이 초대교회하고 지금에 있는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할 만한 교회입니까? 사실 눈에 보이면 건물도 변변치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사육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당시 교인들은 아까 이란에서 일어나는 지금 놀라운 붕이 일어나는데요 거기는 신정국가예요 정치와 이 종교가 같이 일치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 믿는다라는 건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국가라고요 그런데 붕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이렇게 부러운 교회가 없어요 제가요 교인이라면 그때 사는 교회라면 이 교회 가고 싶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크리찬 아들이요 70대 노모에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아 이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아 왜 그러냐 왜 교회 가기 싫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기 싫어요 두 번째로 아 이 교회 장론이 기도가 너무 길고 성가대가 부류파함이 너무 심해요 세 번째로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 말을 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세 번째 네가 그 교회 단임 목사잖니 단임 목사도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누여 어린이 학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교회는요 담이 높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오고 싶은 교회처럼 참 교회에 오든지 참 교회에 오든지 오래 다닌 분들이든지 정말 날마다 개척교회 같은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정이 나타나니까요 저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부러운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서로 하나님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막 그런 은혜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인간적인 어떤 논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주님께서 더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가고 싶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더욱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정말로 그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고 싶은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었던 힘의 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반드시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심이 떠나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다닌 분이 아니었어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니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방언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혼자만 기도하십니까? 막 불을 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오늘 큰일 났구나 목사님 오늘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재산 또 서로 이렇게 팔으라고 또 설교하시는 게 아닌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것도 내 게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것도 내 거야 내 거는 네가 더 가져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지금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아예 담이 무너집니다 인종의 담이 무너져요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슬람하고 유대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인종의 담이 무너져요 빌레몬소에 가보면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주인과 종의 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의 노예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착취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평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역사에 일어나요 교회는요 이와 같이 어떤 인종이나 피부 색깔로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런 부에 많고 적음에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로 살아온 이 배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것으로 인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끼리끼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아는 여러분 우리 뉴욕 어린양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아가지고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 얘기를 했더니 부자 청년이 뭐가 많은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 예수님 누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주님 쫓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역사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참 미국은요 좋은 것이 뭐냐면 뉴욕에 와서는 제가 잘 보질 못했는데 텔레폰에 가보면 거라지 세일을 많이 합니다 아니 많이 있어요 골목마다 거라지 세일을 많이 해요 기부를 많이 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고 베푸는 일들이 문화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 복음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교회여서 정말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여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입니다 사실 6절 말씀에 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이기를 힘썼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떡을 떼면서 사랑 안에서 교회에 힘썼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하나가 되어진 역사에 일어나고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이게 갈라지는 역사에 일어나고 마귀는요 디아블로스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도 성경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화룻불 안에 있는 장작을 다 흐트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그 방 안이 추워진 겁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이 왜 이렇게 썰렁해지고 이렇게 추워졌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저 불을 흩으셨기 때문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추워진 거 아닙니까?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작에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까? 이게 교회라고요 이때 하나에 됐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어떤 동물이 뭐냐면 개미래요 개미 여러분 개미 보고 무서워 무서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이 개미가 수백만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선 하나로 가보니까 개미가 지나가는 곳에 그냥 나무 잎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 그 동물들이 그 개미 때만 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잘것 없는 미물과 같은 개미도 함께 연합을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초대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라고요 문제는 이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심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는 못해요 그냥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만 끝났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빌리 그리안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하러 빌리 그리안 목사님에게 나와서 질문하는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빌리 그리안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딱 눈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님 깜짝 놀라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바로 교회의 부흥과 천국 같은 그런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힘써 그것을 갖다 믿는 거예요 환경, 여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만 방해를 안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임에 통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못 보는 것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저 우리가 알기만을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도 정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이 가고 싶고 살아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연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알 일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단임 목표 한번 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 한 교회 다니는데요 생각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얼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가운데 정말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뉴욕 어린양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어린양 교회 아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지금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있는데 무슨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1970년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길버트 빌지키연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걸 가지고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게 많이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고 또 핏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담대의 복음을 전했고 기적과 이삭이 일어났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와 왜 이리 다르냐라는 거예요 능력도 감동도 사랑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왜 날마다 더합니까? 막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다릅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이 다른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뭔가? 바로 그 이유는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도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이 비전의 횃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 이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한 학생의 가슴 속에 불이 임한 거예요 정말 이 미국 땅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러로 불러주셨구나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빌 아이베스 목사님 지금 말년이 조금 안 좋아지셨지만 정말 20대 초반에 이 불을 봤고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람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배반도 당했어요 그러나 15년이 지난 다음 정말 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래가지고 검증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많은 교회를 갖다가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성령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세요 천국과 같은 교회 이것은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저는요 이번 부흥의 마지막 날 갑자기 저는 예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하고 저의 박사모를 나오라고 하더니 우리 호성규 목사님이 남자는 저를 위해서 여자분들은 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기도만 해 주어봤지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아본 적은 그날 처음입니다 진짜요 참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이 기도를 받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감동이 임하는데요 그거 끝나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함께 정말 신앙생활 안에 정말 이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부끄럽지 않는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이 기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성경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저 할게요 부족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작지만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그 밤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호성균 목사님 필란디옥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그 밤에 이 교회에 와서 한 30분을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구형예배 참석하십니다 구형예배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아까 이란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어서 이 예배단과 같은 이 교회는 무너졌지만 그들이 교회가 돼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워놨더니 이 이란의 이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부흥을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다라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꿈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이 구형예배에 있어서 이 비전을 가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할다라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구형예배 가정교회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모였을 때는 천국화 같은 교회를 만들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구역교회는요 선교회는 이런 천국화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잘 아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구역에 대해서 선교회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집사님의 구형예배를 안 돼서 아니 집사님 구형예배 가셔야죠 그렇게 했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왜 부담스럽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언젠가는 구형예배 참석 자기 집에서도 모여야 하는데 이 집 형편도 공개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 치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히려 안 좋아질까 봐 부담스러워서 구형예배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구형예배 참석하는 것이 선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신경 쓰이고 귀찮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은 영적으로 보면 가정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요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어느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요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가족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듯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 관계를 메워 놓지 맺고 있지 않으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뭐 이 뉴욕에도요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요 이 이민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큰 교회도 그렇고요 뭐 이 개척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신음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대를 가지고선 교회를 나오고 또 구형예배를 갔을 때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구형예배 가서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저 우리가 은혜로운 구역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으로 이러면 구역에 나가보세요 천국과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에 나와보세요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주신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뭐 건물을 크게 짓는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맨하튼만 가보세요 얼마나 높은 건물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공부 잘하고 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왜? 세상에는 더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놓고선 놀라는 건 뭐냐면 야, 누여 어린이 학교에 가봐라 저렇게 사랑하는 거 봐라 저렇게 안아야 되는 걸 봐라 세상은 늘 싸우거든요 세상은 늘 갈등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교회에 왔더니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절대 설교 시간에 정당 얘기,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공화당 미는 분들도 있고요 민주당 미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한테 시험 주지 마세요 저는 중도예요, 중도 저는 예수님당 할렐루야 예수님당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누여 어린이 학교에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천국과 같은 곳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부흥부흥하면서 부흥을 잘 몰랐어요 저는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어요 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를 진정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요 부흥은 예수님이 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지시함을 따르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교인들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교회 그게 부흥이라고요 저는요, 아까 영상 속에서 디버스 목사님과 하이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이크 목사님에도 가족이 네 명 있었고 디버스 목사님에게도 가족이 네 명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교회가 되셔서 아픔을 나눌 줄 알고 슬픔을 나눌 줄 알고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맞냐 아마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9주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선교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시는 말미야마 그 구역, 구역의 모임으로 말미야마 우리 누여 어린이 학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교회에 aluminium